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쟁이! 잘한다! 한 사람당 칠해수 드시고 몇몇? 5.30분 정도? 5시? 네, 여기가 5시? 여기가 5시? 네, 여기가 5시? 여기가 5시? 같이? 사진 찍어놓으라고? 자기라고? 헤난 프리스탈 샌 그럼 안녕 700팩으로 끄덕을까? 네 100팩으로 끄덕을땐 침착 5분 넘게 끄덕을때 기다리고있는데 이 사람이 기다리라고 해놓고 깡깡붙어졌어 2800팩으로 날릴거같은데 저희 사기물도 과연 어디에? 어? 저기있다 걷는 모습만 봐도 알겠어 데에스포 오케이 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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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빈에스 빈에스 렛츠고 어? 저까지 가라고? 저희 너무 더운데? 원래 이만큼씩 안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바지 다 젖었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짧은 바지나 수영복 입고 오세요 저기 내 보조배터리 들었는데 내 씨발 저 안에 물 들어간거 아니야? 보조배터리는 괜찮아요 에나멜이면 안에 물 들어가서 안 빠져나오죠 근데 괜찮아요 보조배터리 8,900원짜리에요 와 달려 달려 나 보조배터리 저 벽 가고 오 벽 고우 벽 고우 벽 됐지 오케이 아임 굿 오케이! 피니쉬. 나 원필 마친 거 린다고! 여기 카드 진짜 커. 이걸 이제야 보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셋은 이제 G야? 우리 도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올 때 못 봤는데. 근데 지금은... 던던데스! 빨리 간다. 어떡해. 나만 승자. 비 미쳤는데? 와! 가위바위보 아씨가 가위바위보 이곳은 잘하는 사람 여기오기오 여기오기오 목숨가 왜 그따위야? 여기는 경찰차도 툭툭이네 범인들 저거 타고 다 뛰어내리겠다 하하하하하 여기는 또 새로운 거리다는데 여기가 대등네 곳이잖아 대박 대박 완전 시험하다! 이거 진짜 웃긴 게 우리 만약에 이길 안 왔으면 몰랐어 맞아 맞아 이거 근데 4배속 거네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는 야! 옆으로 나 엄마! 엄마! 마지막 날의 인피니티는 날씨가 좋구나 우와 꾸덕꾸덕스 당초코 올 것 같네 야 너가 단 걸 많이 먹어서 물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상관관계 안 했어요? 발증 나잖아 조갈란다고 조갈라는 게 뭐야 한자어에요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여행 몇 점? 50점 오 나머지 10점은 왜죠? 막판에 체력이 좀 깔리는 것 때문에 저는 90점 오 5점은 뭐죠? 저 체력이요 나는 88점 심리적 외과였냐 일주일밖에 안 됐어 한 2주일 넘게 있고 싶거든 난 5점은 어 나는 1000점 왜 저래? 만족도가 높은 사이에 있어 아 근데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겠지 나도 맞죠 수진이랑 아리오빠는 낙하산을 타러 저기 어디에 있을 거고 협주는 잠시 테이닝을 하고 저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즐기러 디멀로 가고 있습니다 망고를 다시 사보겠지 저번에 샀던 망고가 너무 셔서 오늘은 좀 덜 신 거 딜리셔스한 걸로 달라고 해야겠어 여기에서 물어봐야겠다 짠 적들 안 129 조금 더 싸네요 브라크하이 뭐죠? 이건? 이건? 여기에서 브라이너 치즈 알린스 여긴 얼마인가 한번 물어봐야할지 네 얼마나? 200g 300g 저번에는 저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볼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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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망고를 구매했어요 저녁에는 거기에 구매했는데 아주 달콤한 이건 스마트 달콤? 네 1kg 네 1kg 얼마나? 160 160 오케이 여기가 심지어 더 저렴하네요 스위트 망고 플리즈 스위트 망고 플리즈 망고라 여기 와서 처음으로 벗고 땀이 나는 거 같아 이거 왜 샀는지 오늘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바크산을 타고 온 그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니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었어? 완전요 아 진짜? 영상 찍었어? 저희가 타고 있어서 거기 그 개 있으신 분들이 찍어주는데 사진 진짜 잘 찍어주셨어요 오 그리고 그 타로 들어가는 길 구간이 길어가지고 개를 3원인가 봐요 그것도 됐어요 마일리얼트립에서 예약하면 4만원이면 해요 4만원 값 했어? 더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팁을 더 주고 싶었어요 마일리얼트립 관계자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불러면 안에 고기라도 먹어 고기만 건져먹어 하하하하 난 이 사람 공격이 너무 재밌어 지금 보라카 있는 사람 한 50% 내온 것 같거든요 진짜 잘해요 사람을 진짜 잘해요 배불러서 고기만 다 먹었어 하하하하 엄마 말 잘 짓네 하하하하 망고 손으로 망고를 꼭 칼로 이렇게 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까서 먹으면 돼요 없으면 없는대로 이가 없으면 임무로 옳지 개미친 존나 달아 이거지 내가 이만고를 먹고 싶었어 이런 맛 가족은 똑같아요? 더 싸 어머 거기는 1kg에 170이었거든요 여기는 1kg에 160이야 무려 한국 돈으로 2,300원이나 더 싸 100%에서 2,300원인데요? 아 죄송해요 230원 근데 좀 더러워 보이게 나오긴 하는데 좀 맛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착장을 하고 놀아야겠어요 빠이 너무 맛있어 그건 왜 입은 거야? 그냥 몸통도 작아지고 기장도 짧아지고 미국 햄버거지 말 박성이 나 이러면 길을 잃었다 땅땅땅 보라카이 랜드마크 이런게 생겼습니다 첫날에는 없었고 마지막 날 선셋입니다 오늘도 졸라 예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예쁠까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디몰 메인보다는 양 사이드로 가셔서 선셋을 보는게 훨씬 예쁩니다 모든게 뭔지 아세요? 동물 구호도 한테 거의 버금 가는건데 제가 여기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서 물을 챙겨가서 물을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들이 아무도 없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네 심지어 수돗물이라서 제가 먹지도 못하거든요 걔를 드디어 찾을 수 있다 걔가 물을 마실 것인가? 진짜 물 마신다 얘 말고 한 마리 더 있던데? 미션 성공! 뿌듯한 제대 뿌듯해 물을 줬어 내가 근데 이만큼 물 먹었어 다 마셨네 여기 이런 나무 소품에 강연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아리야 맞은 편이 있습니다 아리야 맞은 편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가위바위보입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밤이 왔고요 즐거웠고 저는 천점짜리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밤 하나 둘 셋 안녕 2023 겨울 성공적 그러면 가시던지요 난 존나 재밌었지요 화이팅 80회수가 남아서 이거 썼어요 근데 혁주는 밖에서 잡혔는데 들어오면 짜증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나? 아니 혁계속 쇠쇠 야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이미그레이션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눈을 굴렸어 근데 거기에 화가 났는 거야 남자? 여자가 근데 화가 잔뜩 났어 너 그게 무슨 행동이냐? 그래가지고 너 왓츠 및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내한테 막 보통 막 짜증나는 하아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내가 눈썹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하 눈이 방미성이라고 그렇지 이걸 뺏어갔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그건 달라 스포스토파트 안주게 돼 하드하게 가고 이지하게 가고 이지하게 가고 싶다 그럼 옆에 가서 써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인생의 신속도로 에어컬도 써있는데 한 번 도전을 했다 아니 나 지금 노래 들을 거니까 5분 뒤에 도전해 이런 구글 번역기 켜가지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네가 기분이 안 좋았으면 미안하다 근데 나는 진짜 몰랐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썼어 선생님인데 필리핀하고 한 번 썼어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아직 approximately 어억이 에너지 액스 로그ís 액스 액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